여유 작가 유한재 씨가 쓴 책 가운데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 하는 말이 얘야 오늘 실컷 놀았으니 그만 놀고 내일 또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잘 놀고 또 며칠 동안 잘 놀았습니다 겨울이 가까이 오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하는 겁니다 얘야 우리 한동안 신나게 잘 놀았지? 추워지는 겨울이 오니까 겨울 지난 다음에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는 이 개구리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뚜기개는 내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으니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이 없으니 내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 내가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하는 세계에 집착하며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을 만나거나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돈 지방에 사르밭 가부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 합니다 그때 엘리아가 나타나서 떡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르밭 가부가 엘리아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주워와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아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자라 하셨느니라 이 말들은 사르밭 가부가 엘리아를 위하여 종성껏 떡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종 엘리아의 말대로 그 가정에 떡과 기름이 많이 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잘 살았으면 여러분 잘 살다는 게 돈 많아서 잘 사는 거 아닐 겁니다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하나 잘 살았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온함이 넘쳤으면 화려한 차는 아니어도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싶은 마음처럼 비싼 집은 아니어도 안락한 집에 살고픈 마음처럼 내 방은 좀 불편해도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올해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크리스도인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전한 믿음 위에 헌신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잘 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로밭 가부는 시돈 땅에 거하는 여인입니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결심한 과부 이 과부에게 엘리아가 나타나 자신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먹고 나가 죽을 겁니다 이거 달라고요? 날 죽이지요 이렇게 항변하면 안 돼 오늘 사로밭 가부는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아에게 자신의 먹을 음식을 만들어 엘리아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스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 나타난 정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three, totality 하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전적인 acceptance, 받아들임입니다 수락하는 겁니다 total acceptance 하는 겁니다 거기에 토다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기에 전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성입니다 더 나아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total discipline 하는 겁니다 내가 이성과 합리성으로 내가 지는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total commentment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문서 16사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행사도 맡기고 마음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내 장례일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도모하던 계획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다 그저고 부정하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초라시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르바쿠바가 그랬습니다 엘리아가 와서 마지막 것을 달라할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소극적인 의미로의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면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엘리아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재법을 예법을 보면 구약세사에 드리는 재물을 가리켜서 영어의 표현을 보면 sacrifice 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리켜서 뭐예요? 희생이에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천적인 헌신에는 사람의 희생의 마음이 깃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의 위대한 모습 또 하나의 장면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리 우려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장마당에 도착합니다 타장마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이 언덕이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망이 좋은 언덕에 올라오고니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이 다윗 무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때의 그 아리 우나의 타장마당의 주인 아리 우나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와 말을 재물로 드리겠으니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저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냥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리 우나가 다시 한번 강변합니다 아니요 받으시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강변해도 이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아 입사장 입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갑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갑이 없이는 내 아는 여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 하리로다 내가 산다는 거예요 sacrifice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sacrifice 제물 희생하는 거예요 제물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게는 나의 땀과 나의 희생과 나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후에 이 아리 우나 타장 마당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터전을 세우신 여러분 그린두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마겨넷 교회에 의해 귀한 칭찬의 기사가 나옵니다 마겨넷 교회의 성도들이 당시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을 인하여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헌금한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뭔가 먹고 살려고 하면 뭔가 장사로도 하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나는 황제의 신하입니다 황제의 백성입니다 내가 황제를 믿습니다 황제를 경비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황제를 믿습니까? 황제를 숭비합니까? 아니요 나는 황제보다 예수를 믿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게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을 인하여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정성껏 헌금하지요 이런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이 그린도 우석의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마게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칭찬합니다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으로 저희가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거예요 힘에 붙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게디아 교회는 힘에 붙이도록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 안에 거룩한 영역이 계시여 나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하시며 할 말을 하게 하시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 안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sacrifice 지극히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그 한 가루, 은금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아를 위하여 다 만들어서 제공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흉년 속에서도 마르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희생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시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 사르박 과부처럼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과 마르지 않는 가루와 풍요로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살 때입니다 제가 살던 집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나지만 쭉 일자로 되어서 칸을 막아 가지고 일곱 가정인가 열 가정에 사는 그인 집입니다 화장실도 공동화장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번 줄 쓰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어렵게 사신 분들 옛날에 그런데 우리 그 집 앞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펌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펌프질한다고 물 나오는가요? 물을 조금 넣어야지요 그 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이 들어갈 때 그 물을 통하여 저 깊이 있는 물이 생명수의 물이 솟아나 우리의 목을 죽이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sacrifice 넘치도록 붙이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저 마중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료받과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야의 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요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말대로 하면 요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게 있어서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원인을 찾죠 이것을 가르쳐서 합리성과 당의성과 목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이 다른 말로 이치에 맞아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거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리성과 당의성과 목적성이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인간의 생각에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불순종하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선거 아닙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더 지혜롭고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더 좋다고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우리 교회 권사님 얼마 전에 오늘도 2부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사업은 미국의 제이스페니 백화점의 한국지점장이십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미국 백화점으로 납품하는 한국의 대리점의 한국지사장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이스페니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죠 세계의 두 번째 백화점입니다 제이스페니가 처음으로 사업할 때 제이스페니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직하자 정직하자 두 번째는 11조하자 이게 제이스페니 백화점에 제이스페니가 시작할 때에 그 마음속에 약속했던 다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자신의 베이스페니 백화점의 한국의 대표니까 나도 우리의 창업주처럼 내 안에 정직하게 내가 일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사하리라 약속을 하고 권 30년을 일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대부분 다 60세가 정년인데 얼마 전에 이 미국의 본소에서 회사의 법을 고쳐서 63세가 정년이 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개정은 전적으로 권사님의 법에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법개정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맨 처음 자신에게 해당되었고 다른 측은 다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지만 자신은 앞으로 더 3, 4년을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늘 가시면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은퇴하셨다 4, 5년을 더 일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아니한 축복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르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시도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 약속이 없이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회상 20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겠느라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로 존경의 표를 표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남편과 아내의 말에 귀교리는 거예요 리스펙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어들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었으면 내 안에 열매가 없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렸기에 내가 땀 흘렸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니 우리가 열매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11조 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인 다 주신이고 거두가시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땀 흘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 삶에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자리에 서는 자예요 이거 없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렇게 나와요 부자의 가을에 소질이 많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관을 다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영원하 여러 회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에 씹고 먹고 즐거울이 즐기자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얘기했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 흘려 이랬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젠 좀 쉴만한데 내 생명 사라져봐요 한 번도 선한 일은 없어요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과 한번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다 그 짧은 이외와 짧은 비유의 말씀에 나 나 나 나 나 나 무려 13번이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는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신하는 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한 것들은 그래 잘 살고 잘 먹고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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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준비한 것이 눈 끝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허무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한 번도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해보는 그리스도에 했던 하츠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에 이 하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 하츠가 그날 저녁에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면서 상당수의 액수에 교회에 헌금합니다 친구와 친척과 물론 회사에 자기 밑에서 일하는 중력들이 심지어 아내까지 그의 행동에 못마땅합니다 그 돈 있으면 빚 갚지 그 돈 있으면 빚 갚아야죠 주변의 사람의 빚을 많이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못마땅하게 합니다 그때 이 하츠가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더 잘되면 주님께 다 바치겠다고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되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의원이 말라기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작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빚부터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츠는 11조 그 후에 하츠는 사업이 제기하여 성공하였고 신화적인 백만전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헌신 11조의 삶을 통하여 축복받은 일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구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올해 안에 여러분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때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돈지방의 사르박 여인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분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먹고 죽을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전체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지요 여러분이 눈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끊임없이 내 것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가만히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거하는 전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내 몸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위하여 100%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의가 뭘까요? 나름대로 다 정의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한 책을 가운데 인생의 정의 되는 것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의 정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정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오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목적하신 말을 비밀이죠 무스테리온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비밀입니다 그 무스테리온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만의 무스테리온 비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이 일을 이루고 가는 자가 정직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정해는 범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얼마를 벌어야 하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대서 사당이 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이에요 시간이 내 겁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거죠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지위와 명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고백 자세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헌신한다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에 헌신은 80%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85%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니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여보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80%만 헌신할 거야 20%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거야 하면 살겠습니까? 사셔요? 당장 이혼하죠 못 살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꼭 보여요 하나님의 향하여 100% 하죠 80% 너만 헌신하고 20%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이것저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천국을 구경하던 중 매우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입니다 부자는 부러움에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요?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렸던 사람의 집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집의 종이 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집을 소유했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의아한 듯이 불병스럽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얘기하죠 천국엔 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천사의 단호한 대답에 이 부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다른 장소로 한참 가게 되었습니다 더 가다 보니 이번에 너무나도 앓고 허술한 집 안채가 보이는 겁니다 아까는 저 큰 집 아름다운 집을 봤는데 이 천국에도 이 초라하고 이 남루한 집도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놀란 나머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묻습니다 저 집의 주인은 누구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 집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왜 내가 이런 집에 여기 와서 산다는 거요?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가 없는 거요? 라고 얘기하자 천사가 천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쉴 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전혀 안 합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낸 자료로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누구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의 재능 누구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의 건강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들 나를 위해 쓰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 이 재능 내 이 인사 내 이 건강 이 재물 이 지휘 가지고 하나님을 용하롭게 하는 자 하늘에 보아를 쌓는 교회 이 땅에서는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의 사료박과 부가 전부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임받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다 드릴 줄 아는 자 그리고 온전한 헌신 11조의 삶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마르지 않은 축복과 더불어 저 부유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축복의 역사를 이 땅에 사하는 날 여러분 기근이 마를 때까지 홍수가 마른 땅에 저 기근이 해수가 해갈될 때까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우리의 기근이 언제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근이 우리의 삶의 기근이 언제 해결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될 때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정지기적의 삶을 살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sacrifice 혼신을 통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